첫 번째 과정 아버님 네 뭐세요? 민수님 잘 왔다 네? 이거 중에 하나만 뽑아보세요 카드요? 네 잘 뽑아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거일까요? 아 바꿔도 돼요? 그냥 이거 뽑을게요 근데 이거 뽑는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럼 가운데 꺼 네 오케이 좋아요 뽑습니다 하나 둘 셋 3! 3! 이것으로 해야겠네. 이거 뭔데요? 자, 오늘의 숫자 3, 보이시죠? 네. 바로 우리 유튜브 악청자 분들을 위해서 악어와 컴마음 콜라보레이션을 합니다. 우리 컴마음에서 굉장히 이벤트를 크게 준비해주셨고요. 컴마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면적 있습니다. 거기서 최고 잘나가는 PC, 3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악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컴마왕에서 준비를 했으니깐요 여러분들 많은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악청자분들 왜 이렇게 미친놈이 저거 빨리 가줄게요 광고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댓글에다가 아버님 컴퓨터 저 필요해요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 그냥 간단하게 컴마왕 짱이네요 이 정도 쓴 다음에 이메일 조소만 딱 남겨주시면 돼요 랜덤으로 뽑히니까요 그 점 기억하시면서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컴마왕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컴마왕 삼행시 이벤트로 댓글 이벤트 하고 있다고 하니깐요 컴퓨터 교육도 더 준다고 해요 그러면 총 5대를 얻었으면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생겼네요 저 때문에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는 우리 악청자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마음에 정말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민수님도 최근에 컴퓨터 사였다고 들었어요 일주일 전에 사왔어요 일주일 전에? 컴퓨터 왜 괜히 사는 거네? 괜히 사는 거네? 아니면 어차피 시청자분들께 아 이거 욕하지 마세요 아니야 아 이게 끝 악청자분들 들어야 된다고요 이거 세대면은 이거 아아아아아 뭐야 뭐야 아아아아아 나삼이네 마술의 빙을 함부로 파헤치는 거 이거 예의 아니에요 알겠어요? 아 나 몰랐네 어차피 실례였어? 아하하하하하 자 그럼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준비할 테니까 구독 한 번씩 친구들한테도 우리 악어 유튜브 구독하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8시 생방송 기억하시면서 네 생방송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